이데일리티비입니다. bgf리테일, 엠게임, 한비소프트, 세원, 호텔실라, 하이트질로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서울옥션, 녹십자, 우리손 FNG, 코엘패션, LG전자, 알테라, 삼양사, KH바텍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BNK금융지주, 현대백화점, NOWID, 이마트, 참좋은여행, SNK까지 담았네요. 마지막 MTN입니다. 네이버 들어갔고요. GS리테일, 고려아연, TLI, DLENC, LG생활건강을 담았습니다. 각 경제채널의 관심주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요즘 들어 관심주에 대해서는 흐름이 어떻다고 보세요? 네, 좀 이게 면면이 바뀌었죠, 이제. 지금 반도체나 배터리, 그리고 또 그동안 잘 갔던 건 뭔가요? 그런 기격이 높은 것들은 이제 좀 사라지고 있고요. 소비재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bgf리테일도 있고, 호텔실라도 있고, 하이트질로, 뭐 여기서 이마트, 참좋은여행, GS리테일, LG생활건강,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 많이 보이죠? 그리고 서울옥션 같은 것도 보이네요.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그 요즘에 자산 가격이 전부 다 오르니까 비트코인 오르고, 금 오르고, 구리 오르고, 이제 미술품도 올라서 미술품을 사려고 얘기를 했더니 벌써 예약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서울옥션이 미술품 경매를 하니까 이런 것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 있던 것들은 좀 거의 보이질 않네요. 그전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많이 있었잖아요. 완전히 지금 사라졌습니다. 호텔패션도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고요. 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의류주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거를 이제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았는데, 미리. 그렇죠? 조금 한 발 늦었다? 미리. 지금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를 하던데, 지금 여기서 그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을 그걸 손절하고 여기로 가기가 또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한, 한두 주 전에 이거를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한 발 더 앞서가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해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호텔신라입니다. 네. 호텔신라, 이게 사실 이름은 호텔신라인데, 호텔 매출이 10%도 안 돼요. 이게 면세신라예요. 면세신라. 면세점 매출이 90%가 넘어서 사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비유는, 뭐 얘기는 그렇게 드리거든요. 이제 여름 되면 호텔신라 가서 망고 빙수. 호텔신라의 망고 빙수가 또, 저는 망고 빙수 솔직히 싫어하는데 저는 팥빙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호텔신라 망고 빙수가 맨날 완판되잖아요. 그거 막 한 그릇에 되게 비싸요. 몇만 원인데. 줄 서서 기다리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고 이러면 좀 호텔에 그게 많지 않을까. 그리고 어번 아일랜드 있잖아요. 장충동에. 그리고 제주신라도 있고. 이런 게 여행을 많이 가면 이제 호텔 쪽은 좋아질 것 같고. 뭐 객실 예약률은 당연히 좋아질 거에요. 지금 호캉스를 아마 대신해서 갈 거예요. 해외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호캉스를 뭐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걸 통해서 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면세점의 매출이 거의 절대적이다 보니 이 면세점에 vip 큰손들이 입국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전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가격리 이주를 하고까지 놀기에는 좀 그래서 그래서 중국에서 하이난 면세점이라고 하이난 섬에 중국의 제일 남단에 있는 거기 하이난이라는 섬에다가 통째로 그냥 면세점을 엄청 크게 세워서 자국민들이 거기 가서 사면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입국길이 막힌 사이에 중국 자체 면세점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지금 fnf라든가 이런 의류 화장품 회사에서도 하이난 면세점에 입점을 해서 우리나라 면세점 입국 그게 막힌 거를 조금 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좀 안 좋은 점이에요. 하이난 면세점이 커져버리면 혹시나 중국인들이 나중에 이 사태가 풀리고도 우리나라 제주도나 우리나라 서울을 안아버릴까 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류 열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그거랑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세점을 단순히 와서 살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우리나라 화장품 면세점에 좋은 게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관광지나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이렇게 좀 경험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제주도 바다도 보고 이제 면세품 사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아예 차단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좀 풀리면 될 것 같고 요즘에 트래블 버블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직 나라랑 맺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문체부 장관이 트래블 버블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좀 접종이 되고 안전한 국가끼리는 트래블 버블 계약을 맺어서 그 나라끼리는 왔다 갔다 하고 자가격리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얘기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호텔실라도 서서히 좀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백화점주도 지금 벌써 밑바닥에서 꽤 올랐고요. 지금 뭐 유통주도 꽤 올랐어요. 그래서 이 호텔실라도 이제 오른폭이 없기 때문에 호텔실라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 날에 갑작스럽게 이부진 차기 그 얘기 나오면서 그때 한번 떴다가 바로 윗꼬리 달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제자리 걸음을 8만 원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오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치상으로 좋다.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게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사실 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무슨 이거 언제까지 언제 그거를 희망회로를 돌리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물론 호텔 비중이 낮아서 좀 그 단순히 호텔주랑 비교하긴 그런데 지금 메리어트 호텔이라든가 힐튼 월드와이드 이런 외국에서는 호텔주가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이미 코로나19 이전 주가를 넘어서 벌었거든요. 물론 전 세계적인 체인을 갖고 있고 호텔실라는 이제 한 3개 정도 있어요. 밖에. 그런데 이부진 사장이 맨날 얘기하는 거 보면 호텔실라도 세계적인 호텔 체인으로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장충동에도 그 한옥 호텔 짓고 있잖아요. 통과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먼 성장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이제 너무 멀다고 생각이 되고 좀 가까운 쪽으로는 좀 면세점 쪽이 풀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그냥 지금 8만 원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려들은 이미 여기 다 녹아 들어가 있고 이제 그 우려들까지 녹아 들어가서 이 정도 8만 원 선을 형성했다는 거는 우리가 시장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게 너무 완전 막 소외주 작은 종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개인이 다 이제 어우러져가지고 이 주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미스터 마켓을 믿는다면 그런 우려와 미래의 가치까지 다 반영을 시켜서 이 정도 가격이 지금 적정 가격으로 산출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은 지금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기대감에 베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앞으로의 기대감에 호텔실라를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호텔실라를 어쨌든 면세와 호텔 쪽 사업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면서 어쨌든 백신 여권에 대한 것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염두하면서 호텔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5% 강세 흐름이네요. 호텔실라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이마트입니다. 오늘 다 소비제나 유통을 준비했습니다. 이마트가 쓱닷컴의 가치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홈플러스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마트가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굉장히 재미를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코스트코가 상봉에 코스트코가 있는데 거기 옆에가 이마트 월계점이 있고 그 옆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코스트코 상봉하고 거기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상권을 이제 전면전을 붙였는데 트레이더스가 잘 됐어요. 롯데는 빅마켓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잘 됐고 쓱닷컴 잘 됐고 그리고 경쟁사 홈플러스 어려워서 이마트 거기도 지금 홈플러스의 반사이익 얻었고. 그러니까 다 지금 좋아요.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쓱닷컴까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밑에서 많이 지금 떠올랐고 지금 딱 보니까 60개월 선에 막혀가지고 3개월 동안 지금 윗골이 달고 있거든요. 여기를 뚫어내면 20만 원 이상이 열리죠, 지금. 60개월 선에 보면 3번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여기. 여기를 지금 여기가 저항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굉장히 센 저항이라 계속 밀리는데 두들기고 두들기고 나무랑 똑같아요. 계속 찍다 보면 넘어가거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3번 정도 찍고 이게 점점 약해져요, 이렇게 찍으면. 이게 좀 합판 같은 거, 합판 같은 거라 통통통 치면 이제 균열이 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한 번만 강하게 뚫어버리면 이게 이제 뚫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17만 원 선에서 이제 20만 원 여기만 좀 뚫으면 위로 확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마트 어쨌든 뭐 저항라인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항라인만 뚫어준다면 지금 17만 2천 원대인데요, 한 20만 원 선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마지막 종목 볼게요. 관심주로서 어떤 종목도 볼까요? 네, 하이트 진로입니다. 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았잖아요. 지금 그 아예 코로나 수혜주 말고 코로나 피해주 극단으로 이렇게 제가 포진을 했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 골랐는데, 뭐 이게 싫으신 분은 중간에, 중간쯤에 그 화학조선 같은 경기 민감업종에서 고르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코로나 피해주가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쪽 라인으로 지금 다 뽑아놨고요. 하이트 진로는 이건 뭐 말할 필요 없이 하이트 맥주랑 진로 소주가 이게 지금 만남을 못 가지니까, 그렇죠? 지금 술집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하이트가 이제 그 테라인가요? 지금 뭐 테슬라라고 이제 테라와 참이슬을 석검하시는 그 테슬라 주관 빠지는데, 테슬라 주는 이제 앞으로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술집도 좀 집합금지가 조금씩 풀리고 이러다 보면, 지금 그 기준이 다음 주에 다시 발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기준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저는 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물론 신중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1 확진자가 아직도 400명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에 발표가 조금 변경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일 것 같고, 테라가 어쨌든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카스를 따라잡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고, 그렇죠? 노르망지 상륙작전 같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때 노르망지 상륙작전을 하는 마음으로 내놓는다고 했는데, 꽤 성공을 거뒀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초기 마케팅이라는 얘기도 처음에 있었거든요. 뭐냐면 술집에 그 창고 뒤에 있잖아요, 냉장고. 거기에 처음에 이 테라를 넣을 때 인센티브를 많이 주죠. 왜냐하면 그 술집 주인, 아주머니나 아저씨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온 거를 넣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검증이 안 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한두 박스를 더 줘요. 그러면 이제 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잘 나가면 이제 정식으로 까는 거죠. 테라가 그 시점은 지났거든요. 이미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마케팅을 해, 마케팅 비용을 썼는데, 그 뒤에 계속 잘 됐기 때문에 정착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것만 되면 술 주식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일 거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4만 원을 넘어서서 한 4만 5천 원까지도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높게 보시네요. 지금 4만 7천 원 때 4만 5천 원 선까지 본다. 어쨌든 하이트, 진로 마케팅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주류 캐릭터숍도 있고요. 다양하게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소장님의 관심주 볼까요? 네, 이것도 소비주입니다. 한섬입니다. 한섬. 오늘 전체적으로 다 소비주로 준비하셨네요. 네, 한섬이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타임마인, 낭방. 이게 원래 고가의 우리 의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어력이 세요. 고가는 어떤 중가보다, 중가가 많이 흔들려요. 항상. 정치에서도 중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극단에 있는 보수랑 진보는 확고하잖아요. 이것도 한섬도 비싼 거를 사시는 분들은 그냥 경기가 어려워도 비싼 거를 계속 사시는 소비 여력이 있으신 분들. 그 층을 대상으로 한섬이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어력도 강했지만 이제는 성장성도 생기고 있다. 이게 현대백화점 그룹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김영종 대표가 2019년에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를 취임했는데 이 바로 전에 한섬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더현대서울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을 올랐는데 그 더현대서울에 한섬 브랜드가 20개나 입점했어요. 지금 에루샤가 못 들어갔거든요. 에루샤가 못 들어갔는데 2월 28일 일요일 날 107억을 찍었어요, 매출을. 에루샤가 없는데. 참 대단하네요. 그냥 컨템포러리 라인으로 유행 타는 걸로 다 지금 포인트에서 성과를 거둔 거거든요. 한섬이 20개 마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수익을 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 이건 간단히 넘어갔겠고 아직 성과가 없어요. 더한섬닷컴, H패션몰, EQL. 이게 세계의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거를 잘 파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잘 못 파면 아마존처럼 다 이제 오프라인을 먹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습닷컴을 키운 것도 그 이유예요. 신세계가 쿠팡한테 먹힐까 봐. 한섬도 온라인을 잘 키워놨는데 이게 세계가 다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조화가 좋다는 거. 더 현대, 서울에 오프라인 매장 20개 입점했는데 또 온라인에는 이 삼두마차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지금 MZ세대를 놓치지 않는 이 전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 30대가 명품에서도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고 더 현대, 서울에서도 20대, 40대 지금 주로 고객층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쪽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한섬이 옛날에 고가층을 버리고 잘 지금 믹스를 한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3만 7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손절하는 3만 7천 원 선으로 잡아주셨고 어쨌든 소비주에 있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를 같이 잡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한섬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